자 오늘 친한 형들하고 대친한 형들하고 제일 친한 형들하고 여기 어디를 했지요? 오너스 오너스 왔습니다 자 사장님 나이스샷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자 한마디 해주시죠 장대표님 뭐하는 거야 지금? 안산호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냐 어이 내 차례네 파이팅 그 수행한 거 같은데 조회 좀 합시다 아 매너가 개판입니다 이게 콩가루지만 아닙니다 매너야 매너 이게 친한 사람들이랑 치니까 그냥 치는 거지 맞아 맞아 꽃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죽었다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요 망고 여기 탈출했어요 아 대박이야 아 한 번 퍼덕거리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저 양아치 타법 아무도 못 봤어요 한마디 탈출한 걸로 캐디도 못 봤어요 좋다 골프장 날씨 나오고요 찬이 형 오늘 끝까지 가는 거죠? 장대표님 아 매너짱 대한민국에 이끈 사람이 잔디메꾸고 있습니다 철파덕 저 땅바닥 그 저 때가 때짱이 더 많이 나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자 찬이 형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찬이 형 마태호 형 동영상 찍고 있어요 나 이거 형님 100% 장당합니다 100% 퐁당입니다 나 100% 퐁당해 돈 겁니다 형님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 퐁당 웃음 한번 주세요 오우우야 뭐 타쿠 수준입니다 핑퐁 야 씨 안 떨어지네 이게 아 우리 또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들하고 또 한 잔 먹고 싶다 야 내 사랑하는 찬이 형 형이 있는 건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발 끓아질 수가 있어요 아 자 참 우리 맨날 하자 방어 방아 처집니다 자 화이팅